안녕하세요. 기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충수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수염은 병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명치 부위의 답답함이나 통증 또는 소화불량, 구역, 구토와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통증 자체가 우아복부로 국한되면서 강도가 세지고 발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에는 대부분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추가적인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충수돌기가 터지는 청공이 발생하면서 주변으로 고름집이 찬다든지 또는 복강 내 전체가 오염되는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행하여 폐혈증에 다다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이 되면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염증이 점점 진행되며 청공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와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고 실제 임상진료에서도 정말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다든지 수능시험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수술이 정말 불가한 경우에 항생제, 소염제를 사용하여 염증의 진행을 늦추면서 시간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수주에서 수개월 후 다시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또는 약효과 때문에 증상은 좋아진 듯하지만 안에서는 청공과 농양, 복막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효과 해소가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훨씬 복잡해지고 경우에 따라 장 절제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회복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이 소유되게 됩니다. 충수염은 진단이 된 시점에서 얼마나 수술을 빨리 하느냐가 회복에 소유되는 시간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수염 수술은 크게 개복과 복관경 두 가지 수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복 수술은 충수돌기가 위치한 우아 복부 부분을 약 5에서 7cm가량 개복해서 염증이 생긴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복관경 수술은 배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가스를 주입하여 배를 부풀린 후 카메라와 기구를 통해서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복관경 충수돌기 절제술은 기본이 3공식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염증이 심하게 퍼지지 않은 충수돌기염은 단일공 수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대부분 30분 내로 끝나게 됩니다. 회복 기간은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면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임산부 또한 충수염에 걸릴 수 있고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염증이 심해지고 청공 및 복막염으로 진행되면 태아의 유산이나 조산 등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및 빠른 치료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임신 시기에 따라 복관경 수술이 금길 수 있다고 알려졌었으나 현재는 임신 시기와 상관없이 복관경으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쁨병원은 365일 24시간 진단 후 3시간 이내 신속한 충수염 수술이 가능합니다. 내원 시 평균 10년 이상의 복관경 충수염 수술 경험을 갖고 있는 숙련된 외과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수염 수술은 외과 수술입니다. 따라서 서울 유일의 외과 전문병원인 기쁨병원에 내원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경험의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